1절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함을 어쩌면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73편에 나오는 아삽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있다는 느낌을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라는 이 생각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늘 오르신 분이라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장면 그것이 바로 1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났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가 폭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던 디무디 후세에서 말했던 바울 말씀처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삶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구질만 볼까요? 4절을 눈여겨보십시오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일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우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했다 그랬죠? 그 다음 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의미일까?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삶과는 별로 관련성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은 오늘 우리의 삶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이중승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전한 그 예언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말 뜻이기도 합니다 종합해 볼까요? 그러므로 사절 속에서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한 경험의 한 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청중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더 중요한 건 말씀 전하는 자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이런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언제 무게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망실되어지고 세상은 악으로 치닫고 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이 스골픈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더 나아가야 될 게 있는데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3절을 눈여겨보실래요?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호하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행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니 라고 기도한 후에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겠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양을 잡듯이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레미야의 말에서 나올 수 있는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요 양처럼 죽여버리십시오 이 험악한 말이 나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봐야 되지만 시간상 우리는 그냥 핵심만 뽑아보십시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레미야의 주변에 있던 적들이 바로 이런 말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그런 위치 속에 있었던 겁니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자신의 생명이 늘 위기가 온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언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왔던 말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20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고하셨으므로 내가 그 권고를 권유를 받았다 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 원어에 떠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속이셨고요 나는 하나님께 깜빡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죠 기쁜 마음으로 갔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속인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출발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예레미야의 삶은 고단하다 생명이 위태롭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은 언제나 튕겨져 놓고 자기가 믿고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세상의 법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절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이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1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읽을 될까요? 1절은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 땅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정의로운 외침처럼 보이지만 그 속 깊은 곳에는 또 한 가지가 더 담겨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로해 좀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메시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목회의 길로 혹은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하여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텐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환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이제는 단임 목사가 된 지 오래되었고요 대구에 있는 최초의 교회 대구제일교회에서 있긴 하지만 제가 저의 목회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는 전쟁터입니다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풍토가 바뀌었습니다 존중과 존경은 사라지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문화들이 돌아와 목회 현장마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이 일을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신문을 봤더니만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그만두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직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길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되나요? 나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위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위로해 줘야 돼요? 위로해 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단번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다가 너무너무 거대어서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줘요 하면 하나님 일하면 마땅히 위로해 줘야 될까요? 저는 주님이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런 답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들려지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볼 필요는 없고 5절만 눈여겨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넝이 맑아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냐와 유사하려냐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쉬운 말로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야 난 너를 부를 때 사람들과 걸어다니는 정도의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다 평범한 삶으로 부르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너를 말과 함께 경주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하시나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과 걸어가면서 지치면 되겠냐? 너는 거기서 지칠 종이 아니다 거기서 지치지 마라 나는 너를 영적인 속도전으로 부를 거 너는 위대한 일로 부른 사람이니 여기서 힘들다고 칭을 대지 마라 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오즐, 하반절 한 번만 더 볼까요? 오즐,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걸 히브리 단어로 히브리 언어로 조금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단강물이 염쳤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단숲이 울창할 때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요단강이 울창할 때 거기에 뭐가 나와야 사자가 나옵니다 사라운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사람들을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지치면 되겠냐 그러면 사자를 맞닥뜨렸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죠? 정말로 어려운 일, 정말로 힘든 일들이 여전히 너의 삶에 있는데 여기서 피곤하다, 지쳤다 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위로하셔야 되는데 위로는커녕 도리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건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넘어져서 방황하고 힘이 없고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서 라고 말하는 존재로 난 널 부른 게 아니다 불평의 존재로 부른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말과 달려가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사로 내가 불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택하신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소명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위로, 위로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싶을 때 우리는 떠올려야 될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연구했는가 하면 옛날에 처음으로 연구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만났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원고를 제가 한번 꺼내봤어요 아주 낡아있는 원고 꺼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위로하시지 않는 하나님 해놓거든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멋지시다 우리의 소명을 일깨우시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원고를 보기 전에 제가 오늘 최근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컴퓨터에다가 뭐라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위로하시지 않으십니까? 젊다는 건요 위로가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위로하시기보다 소명을 일깨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위로가 아니라 소명을 주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는 대신 소명을 일깨우실 때 그저 억박지르듯이 소명을 일깨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소명을 일깨우십니다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7절로부터 11절을 읽게 되면요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의 애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픈 노래 하나님의 애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두 구절만 눈여겨볼까요? 10절과 11절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10절을 눈여겨보십시오 1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많은 목자가 내 포동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더다 무슨 소리야? 목자다운 목자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목자다운 목자가 없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애가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리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약속해놓고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의 힘겨움 속에 모두가 손을 놓고 떠나갔구나 라는 말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떠나갔는데 주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이 말은 뭐죠? 너만이라도 내 마음을 따라 너만이라도 내 마음을 따라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나의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허물어진 나라, 이 허물어진 교회, 이 허물어진 사람들 이 허물어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참된 목자가 왜 없냐 하나님은 앞에 하면서 아무도 돌볼 죄가 없구나 라고 장탄식의 마음을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예레미야에게 들려준다는 말은 예레미야야 넌 나와 함께 이 길을 계속 달려가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서히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소명을 읽게 옵니다 소명을 읽게 오실 때 그저 읽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상심한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어떤 의미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요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본문 속에 14절 이후로 13절 이후로 쭉 나타나는 이 본문들은 전부 다 뭘 말해주느냐 하면 우리나라 개정으로는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야 나중에 내가 저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까요? 그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할까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땅의 만방들, 이방들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도 내가 품고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뒷부문의 배경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버리고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예레미야는 위로하시지 않던 하나님이 두려워 예레미야를 괴롭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들은 위로하고 일으킨다고 약속하시고 심지어 이방의 사람들마저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예레미야와는 위로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이 위로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레미야는 위로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순간 다른 어떤 말, 다른 어떤 보상보다도 더 위대한 보상이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맺습니다 CS 루이스의 책들이 워낙 많이 번역되어 있어서 그 책들을 닥치는 대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다가,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들은 언제나 별표를 쳐놓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면 저는 원고로 옮기게 됩니다 그 글들 속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방식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위로는 없었었습니다 가장 영적인 상황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며 버림받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레미아를 하나님과 마치 예수님처럼 대접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목회 현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꽃길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아가 걸어갔던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한숨만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취급하시고 다루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달려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달려가는데 작은 도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마음에 아로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삶이 많이 바뀌고 상황이 많이 바뀌고 달려가는 일들이 참 많이 힘든 것이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교회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많이 바뀌어 당황하기 크지 없을 때가 많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이 책방한 세상 속에서 주위에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기에 그 소명 따라 우리가 걷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께서 다루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를 다루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셔서 위로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정말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는 것을